진리 아닌 가르침을 말하는 것이 귀신이 신나라 까먹는 소리입니다. 진리, 참 과학적 이치 아닌 가르침을 받고 진리 아닌 길로 가는 사람은 구원될 수 없기 때문입니다. 우주삼나만성의 근본의 진리를 모르면서 함부로 가르치지 마세요. 귀신이 신나라 까먹는 소리입니다. 귀신이 신나있어 신나무 Stoppo bar껏 sar격은 마감으로 드íveis tel어 면불까지 lots 훌륭oned 귀신이 신나이 처리스러ется